자 mx5 타이어가 뭐라 그랬지 이거는 설사지보다 더 위에 있는 타이어라 그랬는데 이 타이어 처음 타봐요 넥슨이죠 이게 종감속을 이 차가 타이트하게 바꿨다가 지금 다시 순정 종감속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뒤에 86은 보니까 이 페달댄스로 저기 ESP를 완전히 끄는 정비모드로 지금 바꾸는 것 같아요 엔진이 RPM 올리는 거 보니까 지금 수온이 정상 범위에 오르지 않아서 그게 안 되고 있겠죠 이거는 mx5는 딱 런터치만 하면 되니까 ESP 스위치를 너무 편하고 좋아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우 우와 가봅시다 가봅 kilom 가봅시다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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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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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